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했던 생활 어깨 보호구죠 요거 만드는 방법 280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을 통해 385까지 만드는 전 과정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왜 다른 부위도 아니고 하필이면 어깨 방어구냐 요 이유를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첫번째 요 어깨 방어구는 랭크 5짜리 재료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깨를 제작하면 랭크 5까지 굳이 찍을 필요 없고 그만큼 들어가는 노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번째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좋은 이유는 여기 뭐 재료가 여러가지 들어가겠죠 근데 어깨같은 경우 들어가는 재료 중에 이제 대다수가 골드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걸 듣고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이게 골드 거래로 만드는 거구나 나는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상관없겠다 다른거 만들어보자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만든다 골드로 산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다가 중간에 힘들어도 골드로 사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에요 요게 생활 자체가 아무래도 노가다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부위 같은 경우 이제 귀속되는 아이템들 비율이 좀 많고 내가 결국에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힘들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한건 아깝고 앞으로 해야 될 거 힘들고 와 노답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는 어깨는 하다가 힘든 경우 골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어깨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고 그렇다고 다른 부위를 만든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어깨가 좋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작하는 준비 과정을 알려드려야 되죠 근데 요 과정 자체는 제가 예전에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말레가이드 6화 영상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로나온 영지 있죠 로나온 영지 솔로 파밍 방법을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고 그거 그대로 또 하시면 돼요 요거 자체를 제가 이번 영상에 또 알려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좀 주제가 어긋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안 알려주는 이유는 아 그 영상 또 보고 또 여러개 봐라 이놈들아 이게 아니라 그런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또 알려드리면 너무 영상 자체가 길어지고 주제가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6화 영상을 보고 오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로나온 영지를 혼자 가셔가지고 두가지 목적으로 파밍을 하시면 돼요 첫번째 플래티눔 주화 그리고 두번째로 소금꽃 요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파밍을 하시면 돼요 플래티눔 주화 같은 경우 한번 갈 때마다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가 나오고 소금꽃은 150개 정도 나와요 자기가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15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요거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플래티눔 주화는 105개 그리고 소금꽃은 대충 2100개 정도만 채집하시면 돼요 매일 세번씩만 돈다는 가정화에 대충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자기는 입장권 있죠 요거 신뢰한 지령서가 많은 경우 그만큼 또 시간이 단축이 되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육화 영상 그걸 보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재료가 지금쯤이면 충분히 끝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첫번째 중요한 자원들을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자원이 하나 더 있어요 250골드만 들고 오시면 해결됩니다 250골에서 300골 사이 그래서 250골에서 300골 사이 준비하시고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영지 파밍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아이템을 천천히 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280V죠 280V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도 기준 베른 기준으로 5시 방향에 생활장비 제작 상인이 있고 9시에도 한 명 있어요 요 NPC를 찾아가서 어깨 재료를 보시면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번째 기본 재료 60개와 두번째로 신비한 고대 광석이요 이제 기본 재료 60개는 자기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기 캐릭터가 여캐라면 소금꽃 60개 남캐라면 퐁퐁가죽 60개를 요구합니다 뭐 소금꽃은 좀 전에 영지에서 캐니까 쉽게 수급이 되겠죠 근데 이제 퐁퐁가죽의 경우는 수료불에서 구해야 돼요 그것도 하면 이제 약간 좀 생활 스킬이 꼬여요 그래서 남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거래창에 가셔가지고 퐁퐁가죽 60개를 20골 정도에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 소금꽃과 퐁퐁가죽을 구하시면 요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신비한 고대 광석 요거는 플래티넘 주화로 교환이 가능해요 플래티넘 주화 좀 전에 영지 돌면 10개에서 20개씩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플래티넘 주화를 가지고 신비한 고대 광석을 교환하시면 되고 요 NPC 위치는 실리안 지령판 바로 옆에 있는 실리안의 주화 교환 상인에게 교환을 하시면 돼요 뭐 첫 번째 280 만드는 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재료 생활의 정수 4레벨짜리 요게 필요해요 생활의 정수 4레벨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 얘도 옆에 보시면 요기 상인 있죠 얘를 누르시면 여기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생활의 정수 생활의 정수 다 똑같죠 근데 들어가는 재료들은 그때 곁에 달라요 자기 생활 스킬과는 관계없이 여기 있는 재료 중에 아무거나 800개 가져오면 생활의 정수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소금꽃이 제일 비싸고 알리가 제일 싸요 80골드를 들여가지고 알리 800마리를 사시고 요 생활의 정수로 교환하는 방법이 괜찮습니다 뭐 좀 전에 생활의 정수 알리로 바꾸라 그랬죠 근데 진짜 운이 좋은 분들은 F나 의뢰 주간 의뢰를 보시면 가끔 여기에 퀘스트가 떠요 생활 관련 퀘스트가 뜨고 보상으로 저는 지금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상으로 생활의 정수 4레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야 이거 생활의 정수 4레벨 2개 준다 완전 대박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생활의 정수를 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마에 필요한 생활의 정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나머지 재료는 아크라시움 3개니까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알려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마 신비한 고대광석 2개와 아크라시움 6개입니다 신비한 고대광석 좀 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와가지고 신비한 고대광석을 2개 교환해 주시면 돼요 플래티넘 주화 30개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가장 처음 단계처럼 다시 플래티넘 주화를 통해 가지고 신비한 고대광석 2개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2연마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연마 세 번째 연마는 뭐냐 이번에는 생활의 정수가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알리 아니면 주관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생활의 정수 2개를 더 구하시고 세 번째 연마를 완료하시면 돼요 알리로만 사는 경우에는 생활의 정수가 3개 필요하죠 83, 24 대략 240 골드가 필요하고 처음에 말했던 소량의 골드를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건 여기서 끝나요 네 이렇게 생활의 정수 2개가 필요한 세 번째 연마도 끝나셨으면 이제 네 번째 연마가 남았죠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보면 지금 리비하임꽃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교환 자체를 소금꽃 2,000개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소금꽃 2,0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4연마 재료에는 리비하임꽃 그리고 아크라시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금꽃 2,000개가 필요합니다 뭐 다른 재료로는 안 돼요 무조건 소금꽃 2,000개 그래서 유난히 소금꽃이 비싼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2,000개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 소금꽃을 이용하지 않고 리비하임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지어있죠 여기 누르시고 여기 보면 섬이 있어요 리비하임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안에 억센 소금꽃이라는 풀이 자랍니다 해당 억센 소금꽃을 캐시면 극악의 확률로 리비하임꽃을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아 나는 소금꽃 2,000개 못해먹겠다 이거 언제 플래티놈필드 계속 돌아오면서 이거를 구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플래티놈필드 일단 하루에 3번씩은 일단 도시고 남은 시간대 여기 섬에 오셔가지고 억센 소금풀을 좀 녹아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리비하임꽃 구하고 아크라시움 11개를 때려 박으면 이제 5단계 연마가 끝나게 되고 마지막 6단계 연마가 남게 됩니다 자 다시 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재료는 신비한 고대광석 4개와 아크라시움 17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재료들을 싹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여자 캐릭터의 경우 소금꽃 2060개 그리고 신비한 고대광석 7개 플래티놈 주화 105개죠 그리고 생활의 정수 3개 그 정도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아크라시움은 51개가 들어갔어요 남케의 경우도 뭐 다 똑같지만 소금꽃 대신에 처음에 들어가는 재료 60개가 소금꽃이 아니라 풍풍가죽이었죠 그래서 그거로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생활 어깨 보호구 만드는 방법 재료 구하는 방법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알리나 풍풍가죽 살 때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베른 아니면 받아 나가셔가지고 채팅창 보시면 파는 사람들이 보일 거에요 그런 분들에게 사시면 되고 뭐 개인 능력에 따라서 세일을 받을 수 있겠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세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골드 소모가 적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쓱 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알리 108이라고 써 있죠 알리 100마리를 8골드에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우 19골보다 더 싸잖아요 저런 식으로 알리 자체는 비싸지 않으니까 알리 직접 구매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 풍풍가죽도 직접 구하기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것도 그냥 직접 사셔 가지고 골드 충당을 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 이번 영상은 충분히 다 설명해 드린 거 같아요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